젤리 다이얼 젤리 다이얼입니다 간만에 아이폰 찍으려니까 화각이 조금 적응이 안됩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제리오 여기 빨개졌네요 축하할 일이 있답니다 너무 크게 아니 너무 가까운데 이게 화각이 좁아서 많이 먹었네요 몇번 먹었죠? 세면대입니다 많이 되셨네요 짧은 시간은 오늘의 만남을 한줄탕 세상엔 남자가 많다 네 남자가 많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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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힘내라 내 똑같은 인생 힘내라 그래 힘내라 끝내라 그럽시다 끝내라 행복하고 있지만 올해보다 내년 한해가 더 행복하기를 내꺼라고 아니 니껀데 그냥 말한거야 올해보다 내년이 더 행복해지기를 아직 두달이 남고 2017년은 아직 남았지만 아니 2016년은 더 남았지만 아니 2017년은 술 먹었음 모르겠음 모르겠음 아무튼 지금은 2016년이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저도 소망하고 장성희도 소망하고 좋은 한해가 되길 바라면서 마지막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